경남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최근 새로 취임한 윤치원 원장은 기관 정상화를 통해 경남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키워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수장으로 임명된 윤치원 원장의 첫 번째 과제는 기관 정상화입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도정이 세계문화예술기관을 강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원은 부족한 인원과 전문성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원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화 자산을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특히 경남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문화예술 예산은 396억 원, 전체 예산의 0.54%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입니다. 윤 원장은 임기 2년 동안 부족한 예산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을 정상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